영월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이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유롭게 1분 이상, 3분 이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 후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정보 전달력과 독창성, 홍보 활용성 등을 심사해 7개 시상작을 선정합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며 연간 500만 원 이내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 이내로 주민등록을 알아보시고